안녕하세요 힐링의 등목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셨다고요? 그럼 오늘 함께 제대로 힐링해요 오늘 소개 힐링 장소는 경북 포항 우렁포 근대문화역사 글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아라관장입니다 조형물이 항구와 잘 어울리게 구성되어 있네요 먼저 동백고 필 무렵 촬영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장실이 보이네요 힐링하기 전 화장실 이용하는게 좋아요 화장실 뒷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네요 구릉포 일본인 가옥거리 입구입니다 관광객이 많네요 조의 통상장정이 체계되고 난 후 일본인이 조순으로 와서 살았던 곳으로 일시 가옥 몇 채가 남아있던 것을 포항시가 정돈해서 관광지로 하영하고 있어요 동백고 필 무렵 촬영지 안내 표지판입니다 계단이 많네요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영차 영차 구릉포 아홉마리 용 조형물입니다 사진촬영은 많이 하네요 경치 정말 좋네요 경치 정말 좋네요 구릉포 연더별 변체사입니다 구릉포 연더별 변체사입니다 구릉포 역사의 환장 같네요 귀한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한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중혼탑입니다 성천하나 아홉마리 용 정말 웅장하네요 과맥이 문화관으로 힐링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고 들어갈게요 안내 표지판입니다 여기는 2층 해양체험관입니다 소라가 진열되어 있네요 물고기가 보이네요 생각보다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 만지면 안돼요 물고기가 아파한답니다 물고기가 많죠? 칠레의 연못 같네요 칠레의 연못 같네요 광원인가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네요 고울에 비친 힐링 동목입니다 고울에 비친 힐링 동목입니다 고울에 비친 힐링 동목입니다 가상 해저 체험관이 보이네요 연필ples default 볶은 굴기 포도전에 3층으로 올라갈게요 여기는 3층 과메기 홍보관 화관입니다 먼저 과메기 홍보관 힐링 할게요 3가지 향이 납니다 딸기향 허브향 오렌지향입니다 여러 종류를 만드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과메기 먹고 싶네요 급배가 고프네요 과메기 홍보 내용입니다 만화가 허영만의 식객에도 나왔나 보군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겨울특미 구룡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이해 쉽게 잘 표현되어서 좋네요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설명 내용이 있네요 여기도 열어볼게요 여기는 문화관입니다 구룡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룡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선이 있네요 어선이 있네요 고기잡이 하는 모습 재현해 놓았네요 여러가지 고기잡이 도구도 보이네요 옛 모습은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네요 구경해 볼게요 연출 тяж이네요 정교여 보여서 preço있어요 정교여 보여서 에 향수가 느끼시네요 잘 만들었고 잘 표현되어 있네요 고기잡이 게임이 보이네요 저는 대게를 잡아볼게요 저는 소질이 없는 걸로 옛집을 재현해 놓았네요 옛날에는 수동으로 우물을 펐어요 추억의 공중전화 보이죠 장둑대도 있네요 방구경도 할게요 구룡포 여행 코스를 한눈에 보이네요 배의 방향키 보이네요 옛날에 사용한 고기잡이 도구인가봐요 여기는 4층 해양관입니다 대게 구조 설명이 잘되어 있네요 아라예술촌으로 힐링하러 가겠습니다 출입시 방향수칙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 예술품이 진예되어 있네요 유턴해라는 안내 표지가 보이네요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여러 종류의 예술품은 감상하네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러 가볼게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러 가볼게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러 가볼게요 골목길이 밝아져 보이네요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이 잘 어울리는 날이네요 동백보필 무료 촬영지입니다 계단에 앉아서 기념촬영 많이 하네요 근대문의 역사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먹을거리가 많네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입맛에 맞게 사 먹으면 돼요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글이예요 추억의 물건도 판매하네요 여기는 구름포 근대역사관입니다 오늘 구름포 힐링 잘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힐링하는 힐링의 동목입니다 안녕